acious 의자 혜산 야 무엇을 도와주세요 뭐가 좋은데 혜적쌀? 가자 혜적쌀이지 아니, 가져가 혜적쌀 어? 현아를 만났는데? 굉장히 귀여워 이 말인데? 그러니까 당연히 해주고 친구가 안 되는 거지 다 무겁지 않나? 오피스! 오피스! 현아를 하지 않습니까? 한 번 해봤다! 한 번 해보는 게 한 번 해볼 순 없잖아 그러지 않니? 가끔은 모두 잊어버리고 하나뿐인 정신을 불태워봐 난 또 가린 나의 끝까지 아무 걱정 없이 한 번 비워보는 거야 난 또 가린 나의 끝까지 한 번 해보는 거야 모든 게 건받을 순 없잖아 그러지 않니? 가끔은 모두 잊어버리고 하나뿐인 청춘을 불태워봐 난 또 가린 나의 바다 끝까지 아무 걱정 없이 넌 뻔 뛰어보는 거야 한 번 해보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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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야 해답은 없잖아 불투명한 미래라도 지금은 즐기고 싶어 let's go party 저 바다 끝까지 저 바다 끝까지 오늘 와라 오늘 와라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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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